두 장 변화 톡톡 어... 후...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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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거는 히힣 히힣 암흡 암흡 존버실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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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힣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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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힣 힣 힣 힣 힣 흐흐흐흐흫 반복이다 흐흐흐흫 흐흐흫 암흑사다가 세규로 떼굴떼굴 굴리자 폭풍 폭풍도 선천 달아나야겠네 폭풍 26템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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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요한 것이였는데.. 한 대는 받겠지? 아.. 젠장.. 야.. 아니 이런.. 복수.. 복수인가 이거? 집재하는 걸 후회하게 해주는 건가? 집재하는 걸 후회하게 해주는 건가? 아.. 잠깐만.. 섬뜩한데.. 안 집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야? 이거.. 협박 당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네요.. 이번에도 안 집으면.. 죽을 거라는 암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네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네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네요.. 아.. 복수가 뭐가 나와도 잡긴 하겠는데.. 스튜돌.. 아.. 복수 적어요? 불구하고.. 알지.. 자.. 아.. 지금..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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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램 죽나? 삽니다 역사...이 나왔나? 슬라임 빠꾸고 가면 너무 쎄 이것 안자고 달린다 여기서 살 순 없다 하셀님 안녕히 주무세요 죽었네 아닌가? 이거 어둠 빨리 써야되는데 이거 어둠 빨리 써야되는데 다음 턴이 고비다 이 다음 턴 아 되돌 역장하고 싶은데 되돌 쓰면 그 순간에 죽어 아 다음 턴에 강몽 나오네 그러면은 이번 턴의 강몽으로 맞고 다음 턴의 이시 쓰면은 킹능성 있다 예 허접 진폭 구워써지 증폭 쓸까? 증폭 반복? 증폭 폭풍? 구질구질이라뇨 아 이번에는 깔끔했잖아요 아닌가? 맞았나? 코어 써지 증폭 아스트롤라베다 아스트롤라베죠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파워 하나 더 집어서 역장이나 빨리빨리 돌리고 아 아이고 청전기방전님 그립시다 제가 청전기방전을 몰라뵙고 아 뭐야 이거 왜 다 빡공이야 진짜 아 이렇게 빡공 때리면은 무슨 덱이요? 대체 얼마나 잘 짜여진 덱이어야 이걸 막겠냐고 아 20킬 각인데 풀스탄님 반갑습니다 아씨 방전 방전 나오는 거 봐 아유 이게 참 아 아니 상섭 안가려고 옆에 왔더니 여기도 상섭이네 아니 상섭 안가려고 옆에 왔더니 여기도 상섭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야 쿠워 서지 야 어 만나라고 싶다 슈우 죽을뻔 어 연막탄 연막탄으로 쬐자 수고 꼬다닥 뭐야 치울거 있어 번구정도 으익 꺼져 이제 지울 것도 없네 전등 잠이나 자고 몫스 가죠 저거 역장 강화하고 역장 뺑이 돌릴 수 있겠다 음 죽어요 아 영쿠 1방어 아 영쿠 1방어 야 너무 부럽다 아 좀 아 서순 서순 아 아 이게 저거 암전이 아니라 저게 나와야 되는데 저 뭐야 저거 아 암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둠인가 암흑인가 어둠이죠 어둠이 나와야 되는데 저 이상한거 나와가지고 암전이 아니라 어둠이 나와야 되는데 암전이 아니라 어둠이 나왔으면 이거 괜찮았을텐데 할만했을텐데 어둠이 어둠이 그만이야 아이 핸드 진짜 핸드 이따위로 할거야 또 사야되나 이러면 또 사야되나 이러면 잠만자네 계속 안돼 잼꾸러기 잠자는 첨탑의 디펙트 잠자는 첨탑의 디펙트 이중시 전소처 이중시 전소처 여흑장 아 잠깐만 이거 암흑 빼먹는 도둑놈이잖아 이거 귀신같이 암흑 빼먹는 놈인데 이거 얘네랑 놀면 암흑이 쌓이질 않아 잠깐만 죽었어? 이렇게 허무하게 수비카드가 거의 절반은 절반 넘게 수비카드인거 같은데 아이고 맙소사 최신 맛있는 꼬레버블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암흑 갔다 버리란다 나 이거 암흑 갔다 버리란다 나 이렇게 안하면 죽어 나 이거 암흑 제 귀 길만 걷자 나 이거 암흑 됐다 잡았다 아 잠깐만 아 그래 소화는 아니지 아 놀래라 소화 나는 줄 알았네 어 편향 편향 빠 아 이 다중시전 잠깐만 뭘 뭘 집어야되지 역시 다중시전인가 역시 편향인가 다중시전인가 서지 편향 서지 편향이냐 다중시전이냐 서지 편향 어둠 다중시전 하지만 제 귀도 있는데 제 귀로 어둠 떼굴떼굴떼굴 서지 편향 피지컬로 둘 다 뽑자구요 어느 나라 피지컬이야 체련불가 냉기 집어야죠 이제 빙하가 자꾸 안 나와 상점 가서 냉기 부채나 좀 찾아보자 상점 가서 냉기 부채나 좀 찾아보자 암흑 구채 좀 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필요한데 스와지 편향 특허 서수님 으악 제발 약하게 때려줘 신속 포션 컴파일 드라그 없을까 코스트 없죠 칼날려 왕이다 칼날려 왕이다 칼날려 왕이다 칼날려 왕이다 칼날려 왕이다 아 얘한테 맞아 죽다뇨 그럴리가요 높이 육입이다 켈리퍼스 반복불 이제 냉기구체만 챙기면 되겠는데 밀집포션 같은 거 나와도 좋고 냉기구체만 챙기면 냉기구체만 잘 챙기면 확실해 어? 서순! 내가 서순했네 아 서순했다 내가 서순했어 서순 불편 켈리퍼스 편안 아휴 제 귀 중시전 언제 나오냐 제발 저거 저거 냉기 냉기 하하니 하하 냉기 아씨 어 고기 고기 사먹을까? 고기 먹을래요? 맛있어요 백수호도 괜찮겠는데 아휴 근데 왜 저게 안 나오냐 저거 빙하 빙하 빙하만 나오면 되는데 빙하만 나오면 그냥 일단 서지 편향해야 되니까 어 편향 강화할 거고 고기나 먹을까? 아 아 맛있는 고기 편향 아유 편향 특 서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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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별신 고기 산거는 잘한거 같네요 핵분열 필요한가? 구체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건 아니라서 핵분열까지는 축선기 와! 미장크림길 킹짱정 뭐 이제 더 할것도 없네 강화 다 됐다 빙하! 빙하 왜 안줘요 빙하 빙하 빠따 조심하 빙하 빙하 여기에서 피가 껴도 고기로 채울 수 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아.. 제발.. 잠깐만 이거.. 엥?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아이씨.. 다시 걔들.. 걔들 불러와봐 이거 왜 안고치지 버그? 버그 고쳐라 이놈들아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내가 도노데카 잡을 수 있나? 서지 편향만 잘 놔주면 캘리퍼스로.. 아 근데 나 냉기 고체 하나도 없지 아이 진짜 게임 그러지 않네 이거 하나도 없어 냉기 없는 진따라고 혼돈이나 냉정함 이런거 넣어야 되는데 하.. 시작부터 시계반네 시작부터 시계반네 하.. 아니 어떡해 짐승석상인데.. 저거 밀집 포션이 없냐 됐어 이제 밀집 올라갔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 조금만 기다려..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예? 밀집 좀 더 올리구요 반복 받는게 더 좋죠 반복 받는게 더 좋죠 아 근데 이거 쓰면 또.. 밀려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네 됐네 잡겠네 냉정함도 돌려야 되는데 저거 반복 때문에.. 아.. 공격중이어야 되지 캘리퍼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캘리퍼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복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 참.. 아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나.. 저거 되나? 저거 한 바퀴 돌릴 수 있나? 그냥 이대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 달리 방법이 없는데 드로우가 없어서.. 드로우가 없어서.. 이게.. 안 돼.. 드로우가 있으면은.. 제 귀를 돌릴텐데 지금 반복.. 반복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돌리려면 조금 빨리 돌렸어야 했는데 지금.. 지금 상태로 는 늦은 것 같고 아우씨.. 힘 30이잖아 아 잠깐만 힘 30이야 힘 30 힘 30도 온데카 이제.. 가드 내리고 다른걸로 바꿔야 돼 제발 죽어라 도나스 그.. 우런만 죽으면은 캘리퍼스라서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냉정함을 쓰자 됐지?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 암튼 이겼다 암튼 이긴 0 0 0 0 암튼 이긴 0 0 0 0 암튼 이긴 골에 완벽한 이겼다 이겼다 서지 편향 진짜 이거 냉정함 안났으면은 진짜 이거 냉정함 안났으면은 끔살당이겠다 이겼다 이겼다 뭐야 이게 이게 빤스런덱 좀 좀 지켜봅 뱁뱁뱁이다